안녕하세요. 짐마켓골프의 파울신입니다. 골프를 잘 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골프멘탈 교습가이자 젠 골프의 저자인 조셉 패런트 박사는 골프 실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4개의 컵으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골프를 잘 칠 수 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엎어져 있는 컵입니다. 엎어져 있어서 아무리 맛있는 커피를 주려고 해도 부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골프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골프를 배우는 자세를 갖추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까짓 거 되기나 하겠어? 에이, 그런다고 나아지기나 하겠어? 무슨 꿍꿍이야? 대사 이런 식으로 부정적이고 냉소적입니다. 마음이 꼭 막혀 있어서 레슨도 받지 않고 혼자서 독학합니다. 책도 안 보고 자기 식이 엉터리 도구마에 빠져서 우주로 로켓을 쏘아올리듯 스윙합니다. 그런 결과 자기 방식이 아니면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가장 나쁜 유형입니다. 타이거 우주가 한창 전성기 때 같이 시합을 뛴 스트리커가 퍼팅을 잘하자 그에게 퍼팅 한 수를 가르쳐 달라고 청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레전드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닥이 새는 컵입니다. 좋은 지침을 가르쳐 줘도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식으로 되돌아가고 마는 스타일입니다. 혁신성이 없습니다. 바닥이 새면 아무리 커피를 부어줘도 새나갑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현상 유지만 가능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러니 항상 제 걸음입니다. 세 번째는 더러운 컵입니다. 맛있는 커피를 부어줬는데 컵이 더럽다면 어쩌겠습니까? 커피가 아깝습니다. 선생님이나 동료가 좋은 레슨을 해도 자기식의 생각을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갖춰져도 발전이 안 됩니다. 마지막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컵입니다. 엎어져 있지 않고 바닥도 깨지지 않아서 가장 이상적입니다. 배운 것을 아무런 편견 없이 울곧게 잘 받아들입니다. 구멍이 나지 않아 배운 것을 차곡차곡 간직합니다. 진정한 고수가 되고 우승을 많이 하려면 이런 컵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골프를 잘 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고 다 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엔호가는 골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퍼입니다. 그는 잠시도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컵이 비어 있어서 더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초심자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골프를 잘 치고 싶다면 깨탄 컵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더 잘 배울 수 있어서 골프를 잘 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이만 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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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